자 두번째 우리 귀여운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귀여운 포즈 하나 둘 셋 아유 귀여워요 아유 귀여워 자 마지막으로 멋있는 포즈 반전되게 멋있는 포즈 어 바로 왔네요 역시 하나 둘 셋 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야 오늘 에너지 한번 보여줘요 에너지 해야할 때 으 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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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오케이 자 우리 먼저 마이크 우리 트레저 분들에게 나눠주시구요 으 아 아 아 역시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 먼저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파이널 트레이저! 안녕하십니까? 트레이저입니다. 진짜 올해 또 뵙게 됐는데 작년 한 해 2020년 트레이저분들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. 2020년 어떤 한 해였나요? 저희가 오랫동안 연습생을 한 기간 끝에 드디어 저희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었던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작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. 시작점이 된 한 해 그렇다면 2021년은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나요? 2021년은? 2021년은 저의 트레이저가 건강하고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컨셉트와 이제 무대로 사다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! 그러면 오늘 무대는 혹시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? 오늘 무대 관전 포인트 오늘 무대에 정우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정우가 준비한 게 있어서 정우가 준비한 게 있어서 정우가 준비한 게 있어서 정우가 준비해 드릴게요. 정우씨 혹시? 네 저희가 오늘 이번에 저희가 또 수록곡인 슬로우 모션이라는 곡을 또 아 이거? 아! 슬로우 모션! 네 준비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! 우리 그러면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인사 한번 살짝 붙었을까요? 하나 둘 셋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 모션으로